안녕하세요 박호영입니다. 저는 나는 인간이다 라는 중간 제목으로 그 다음에 작은 제목으로 유머와 불쾌지수에 대해서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 강의인데요. 현재 저희는 유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70년대 60년대 이정도에 보면 웃으면 보기와요 라는 그러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방송이 할 때 되면 온 동네가 이제 뭐 길 이런 데서는 아무도 없었구요. 자 그 테레비 앞에서 모여서 이것을 이제 즐겨 봤습니다. 당시에는 동네에 많은 TV가 있지 않아서 TV 있는 집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웃음 꿈을 피웠는데요. 저희 사진에서도 보면 자 이 구봉서님하고 이 배상용님이 당시에 상당히 국민의 우상이었습니다. 자 옛날 생각이 절로 나네요. 이렇게 웃으면 자 우리들은 이제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소문 만복네. 자 이 한자를 보게 되면 자 웃는 집에는 자 만복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가운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가화 만사성이다. 자 집안이 화목하면 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자 웃는 집. 자 어머니 아버님이 좀 유머가 있으면서 또 자녀들도 항상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집은 항상 화목하겠죠. 그런 화목한 집에서는 자 모든 일들이 다 만사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휴머 이제 원래는 체액이라는 의미였지만 체액이 웃음 자 유머 채취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은 의미를 갖게 됐다고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 배를 잡고 뒤로 넘어질 정도로 웃는 걸 우리 한자말로 퍼복절도라 하죠. 또는 이 손뼉을 치면서 자 큰소리로 웃는 거를 박장 자 손뼉을 치다는 의미거든요. 대소 큰소리로 웃는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말들이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죠. 또 여기 보니까 저희 웃음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라프터 하면 이제 웃음이고 레머디 하면 치료인데요. 자 웃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거 치료해도 웃음을 하면 웃으면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웃음 전도사로 유명하신 황수관 박사님이 있었죠. 얼마 전에 이제 타기를 하셨는데 자 그분께서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난 후에 자 국민들한테 웃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사는 걸 하기 위해서 많은 강의를 하셨죠. 자 그분이 항상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띄고 웃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자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래서 파 아니라 하고요. 큰소리로 웃는다 해서 대소 그렇게 웃는 그렇게 웃으면 이제 얼마나 우리 기분이 좋아지고 자 우리 몸에서도 혈액이 잘 통하고 그렇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lol 이라고 적혀있는데요. lol은 자 약자로 뭐 채팅할 때라든가도 많이 나오고요. 또는 뭐 이렇게 뭐 만화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lol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뭐의 약자냐면 left out loud 이거의 약자입니다. 큰소리로 이제 웃는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많이 웃으십시오. 자 웃으면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하는 일도 아주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도 이 포복절도 또는 박장대소 또는 파한대소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표현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들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 첫번째 보게 되면 his humor makes her converse with laughter 자 어떤 의미냐면 자 그의 유머는 만듭니다. 어떻게? 그녀가 converse 하도록 뭘로? 웃음으로 이때의 converse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할 때 이 포복절도 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이 converse의 이제 명사인 conversion을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his humor throws her into convers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converse나 conversion에 관련돼서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번째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니까 his humor keeps her in stitches 자 그의 유머는 자 유지합니다. 그녀를 어디로? 자 인 스티치 자 여기서 이 스티치는 이제 바늘이 옆구리에 이제 이 꿰매지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옆구리 같은 데를 반함지로 박았다고 하면 몸이 결리겠죠. 이렇게 어떤 운동이라든가 또는 그런 걸 해서 몸이 결리는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 자 그런 걸 이 스티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스우면 이 옆구리가 막 뜨끔뜨끔하고 막 그럴 정도로 이제 저기 뭐 그렇게 우습다 뭐 그런 걸 이렇게 이제 재밌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네번째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 우리는 저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김밥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저 우스갯소리로 저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저는 좀 들었는데요. 그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우스운 얘기를 하면 웃다보면 사람 옆구리가 이 터지는 기분이 들겠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자 이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우스운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유머는 자 만듭니다. 자 his humors makes her split her size with laughter 이렇게 돼가지고 그의 유머는 만드는데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녀가 자 split 이 이쪽에 들어 뭘 쪼개냐면 자기의 옆구리를 사이드를 뭘로 인해서 웃음으로 인해서 자 이 재밌는 표현이죠. 자 이 표현을 좀 달리 표현을 해보면 이제 그 유머 때문에 자 그녀는 자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옆구리를 웃음을 가지고 자 얼마나 이 웃었으면 자 옆구리가 터질 정도로 웃겠습니까? 자 이 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표를 만들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배를 잡고 사람이 막 웃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를 감싸하니 퍼복 이제 절도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 손뼉을 치면서 막 웃죠. 이런 건 이제 박장대소 한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저 이분은 이제 얼굴을 막 이제 이 막 이 얼굴이 깨질 정도의 그런 큰 웃음을 짓는 것 같은데요. 자 이 파한대소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글하고 영어를 그대로 저희가 일대일 대응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머는 자 makes 만든다 자 뭘 그녀를 어떻게 하게 격려를 일으키게 converse 자 뭘 가지고 웃음으로 인해 자 됐죠. 자 밑에를 보면 또 영화가 바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그의 유머는 자 내동댕이 친다. 자 누구를 내동댕이 칩니까 그녀를 어디로 자 컨벌전 경련 속으로 자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나 이제 의미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그의 유머는 자 유지한다 어떻게 그녀를 어디에 결림 속에 있도록 인스티치즈 자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의 유머는 만든다 자 그녀가 터지게 하도록 스프릿 뭘 그녀의 옆구리를 자 웃음으로 인해 자 with left 그 다음에 마지막도 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의 재담 자 농담 때문에 그녀는 터트린다 burst 뭘 그녀의 옆구리를 웃음으로 인해 자 이렇게 재미있는 또 유용한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유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도 웃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왼쪽 오른쪽이 상단에 있는 이 남자분은 배를 잡고 이렇게 정말 신바람나게 웃죠. 또 이분보다도 더 멋지게 웃는 그 여성분 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큰 소리로 하여간 자신감있게 웃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너무나 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이제 이성들이 이제 끌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현직 대통령의 이제 어 오바마를 보게 되면 자 이분도 상당히 많이 웃고 웃는 모습이 시원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맺혔던 이 정당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 한순간에 이제 사그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리 대화와 타협이 잘 되겠죠. 자 이런 웃음은 정말로 부럽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요 미쓰고 아름다운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자 아 이제 전직 이제 뭐 전전직 노무현 대통령이죠. 자 이분도 보면 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정말로 미쓰고 아름다운 그런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웃음을 자 웃으면 웃음은 어떻습니까? 자 웃음은 자 즉석 아 휴가다. 웃는 그 순간에 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어떻습니까? 즐거운 기분이 들죠? 완전 베이케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웃음은 자 인스턴 베이케션이다. 자 이런 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이제 컨벌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컨벌스를 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컨이라는 것은 접두사입니다. 프레픽스고요. 뒤에는 이제 벌스라는 이제 이 어근 이 뿌리말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자 벽돌을 격파하듯이 쪼개서 한번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어떤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은 전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together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벌스는 이제 뿌리말로는 자 요렇게 이제 어근이 옛날 꼴이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 찢다 하는 이제 tear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쎄게 당겨서 쬐다 하는 pull violently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러한 의미를 되살려서 자 요걸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단어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컨버스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해보면 자 몸 전체가 자 완전히 자 together 자 째질 것 같은 자 그런 의미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경련을 할 때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죠. 몸을 막 부르르 떱니다. 막 부르르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떠는데요. 그 떨게 되면 근육이 푹푹 자 뭡니까 터져서 나올 것 같은 세게 박혀서 당기는 것 같은 몸이 쬐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련이 웃을 때도 너무나 세게 웃으면 정말로 그렇게 막 사람이 아까 어떤 남자분이 배를 잡고 웃는 것처럼 또 여성분이 막 땅바닥을 치면서 웃는 것처럼 자 그런 것도 이제 경련을 일으킨다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해볼 수가 있었죠. 구체적으로도 알아보면 자 shake body 자 흔듭니다. 뭐뭐 뭐뭐처럼 뜯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쬐지는 것처럼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런 뉘앙스에서 이제 현재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보면 자 먼저 shake or disturb 자 흔드는 거요. 뭘 아주 세게 자 agitate는 이제 그런 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뭐 흔들게 하는 거죠. 자 웃음을 가지고 또는 강한 감정을 가지고 어떤 감정 자 이 분노라든가 이 슬퍸을 가지고 자 웃을 때만 그렇게 몸을 격련을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분노를 통해서 부르르 떨기도 하고 슬퍼가지고 흐느끼어 오를 때도 주체를 못하게 몸을 막 이렇게 떠는 게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에도 이렇게 Converse라는 그런 동사를 써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격련을 일으키다 라고 얘기할 때 Conversion이 격련입니다. 또는 스페즘도 몸이 그냥 푸닥푸닥 떠는 걸 얘기하는 그런 격련이죠. 자 그리고 자 이 음 마지막도 이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불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자건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막 몸이 움츠러지고 수축이 되고 쬐어지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런 상태로 이제 막 그 격련을 일으키는 상태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내던지는 건 내어스로 어디로 내보납니까 격련 속으로 그래서 웃음도 자 유머도 이 사람을 그런 속으로 이제 내몰게 되면 이제 퍼복절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컨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컨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뿌리말 벌스를 알았습니다. 그럼 벌스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단어들을 알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컨버스를 아까 쪼개게 되면 이 컨과 이 벌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진다 했고요. 자 컨은 Together라는 뜻이고 벌스는 자 테어 또는 풀 파이올런틀리라는 그런 의미로 자 이렇게 뿌리말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벌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추려서 이거에 관련돼서 어떠한 뜻을 더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컨버스에서 나와있던 그 명사형 컨버전 이 격련 격동 또는 퍼복절도라는 의미의 컨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를 첫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리벌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벌전은 반감 혐오감 공포감 입니다. 리벌전에 대해서는 자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냥 먼저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리는 대부분 이제 다시 또는 back 뭐 again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벌 할 때 벌은 이제 강하게 반발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감정 느낌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리벌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니까 자 어떤 사람이 자 이렇게 손으로 해서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하죠. 또 지금서도 이제 완전 뒤로 물러나는 식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거부가는 반감을 표현합니다. 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리벌전을 또 이렇게 풀어본다면 자 뒤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가는 거니까 이제 풀어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어떤 이성한테 또는 여자가 또 남성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풀어웨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남자는 풀어웨이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남자는 이렇게 관심을 이제 여자한테 주지 않고 멀리 떨어져 가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세 가지 방법 자 가져오는 자 그렇게 떠나려고 관심이 없어진 그 남자를 가까이 자기한테 다가오게 하는 그러한 세 가지 방법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때 풀어웨이가 리벌전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어떤 뉘앙스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소리 또 콘도르라는 이 이 벌처라는 그 의미 속에도 이 컨벌스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에다가 관련돼서 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독소리가 이제 멀리 어떻습니까 위에서 자 빙빙 머리위에 돌면서 이렇게 날죠. 저 벌처 사클링 오브 헷 하늘을 날면서 먹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 찾는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런 벌처들이 날개를 벌려서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이 먹이만 발견이 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 먹이의 물소 같은데요. 자기보다 몇 배 큰 물소가 이렇게 죽어있으면 그 상처를 벌려가지고 막 헤쳐먹습니다. 자 이러한 이 독수리 이런 독수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러러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영어 2013년도에도 나왔던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공격받기 쉽다 또는 이 뭐 이 저기 뭡니까 이 좀 화약해 보이고 그 어떤 외부 그 영향력에 의해서 이 영향을 많이 받기 쉬운 그럴 때 이제 벌러러블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 벌러러블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자 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또는 무방비 상태로 뭐뭐에 대해서 비난이라든가 또는 도덕적인 자 공격에 대해서 자 그런 걸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할 때에 대해서 아무 방비 상태가 없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그래서 공격받기 쉬운 벌러러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주 민감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죠. susceptible 자 상처를 받는 데 있어서 민감하거나 그런 상처가 이제 육체적이든지 이 뭐 정신적이든지 정서적이든지 또는 자 민감합니다. 자 민감하게 받는데요. 유혹이라든가 또는 이 부정적인 영향 예를 들면 뭐 뇌물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제공하려고 할 때 그런 거에도 쉽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지가 약한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의미 자 이 공격을 받기 쉽다 노출되어 있던 무방비 상태로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2013년도 수능영어에 이제 나왔던 그런 예문이구요 단어구요 이 그 실제 지문은 바로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리벌전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본다고 그랬습니다. 리벌전은 혐오감 공포감 반감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전을 통째로 한번 보여주면서 거기에 숨어있는 어원 또는 뿌리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서 이러한 뜻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전을 보게되면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이러한 자 이 라틴어에 이러한 뿌리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라틴어에 이런 뿌리말이 있는 이 라틴어 스펠까지 다뤄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꼴하고 리벌전하고 비슷하다고만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자 행위인데 어떤 행위냐면 pulling away 아까 pull away 라고 했죠. 풀링은 잡아당기는 겁니다. 당겨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풀링백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뒷걸음치는 모습 멀리 떨어져 나가는 모습 뭐가 싫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자 이러한 이 동사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요. 이 동사가 마찬가지 pull away 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동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리는 away 또는 back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찢다 또는 당기다 세게 당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게 뭔지 모르게 뒤로 막 물러나는 그러한 느낌 뒤에서 당기는 느낌 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기는 느낌 자 그런게 반감 혐오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걸 이제 의미를 더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 갑작스러운 반응이다 Sudden Reaction 어떠한 Disgust 역겨운 그런거에 의한 갑작스러운 반응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서도 뭐 Disgust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Disgust 말 그대로 이제 역겨움 이라는 뜻입니다. 이 Gust 이거는 옆불이 말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맛이 좋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Disgust 가 붙으면 그런 맛이 없는 이상한 음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원숭이 뭐 골 같은 걸 먹는 그런 나라도 있구요. 또는 뱀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먹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음식을 딱 봤을 때 느끼는 그런 역겨움 Disgust 하죠. 이 Gust 가 맛이 좋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맛이 좋다는 말을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맛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여러 맛이 쩔큰한 맛도 있는데 맛이 좋다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말에는 참 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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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표현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구수 하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고수 하다는 말일까요? 맛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구수 하다는 말 속에 전반적으로 맛이 좋다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수 하다는 말이나 영어의 Gust 맛이 좋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대되는 Discuss 하면 역겹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리벌전은 반감 혐오감 공포감 이라 했는데요. 참고로 리퍼리전 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것도 격태하다 반감 혐오 또는 청력 배척하는 힘 자 자석에 있어서 N극과 S극은 서로 붙지만 같은 극은 배척하는 힘이 생기죠. 그렇게 배척하는 물리에서 나가는 청력 그것도 리퍼리전 이라고 하는데요. 이 벌스도 강하게 끌어서 반발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펄도 더 세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뿌리말 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에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싱싱하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는 쌩쌩하다 라는 그런 말이 우리나라 에도 있죠. 비슷하지만 강한 정도가 더 있어서 더 강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의미는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어에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펄즈는 명백하게 얘기하면 리벌즈하고 어떤 어원상의 유대관계는 없습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러한 의미가 서로 관련을 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펄즈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면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는 리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리펠은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어웨이 리는 똑같이 어웨이라는 뜻인데요. 펠은 막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해 멀리 보내버리는 격퇴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격퇴를 시키고 물리치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면에서 보면 그게 1차적인 의미고요. 2차적인 의미로 리펄즈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격퇴 또는 반감 혐오감 청력 그런 의미로서 리벌즈 이라는 의미도 그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리펄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비슷한 게 리파그넌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파그넌스 는 강한 반감 혐오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전 내용을 보게 되면 리파그넌 라고 하는 것이 리파그넌트 하면 역겨워하는 반감을 갖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파그넌트를 한번 더 알아보게 되니까 이거는 리지스트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리는 빽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파그넌어는 파이트라는 의미가 돼서 파그넌시스 하면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파그넌어를 잘 알아두시는데요. 이 단어를 알 때 이 파그넌어라는 말을 우리말로 주먹으로 퍽 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 퍽퍽 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 주먹을 칠 때 퍽 소리가 나는 영화에서도 이 사람들도 누군가를 때릴 때 이 퍽 소리가 나는 그러한 의성어 또는 그러한 모습 이런 거에서 파그넌어가 싸우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돼 다시 받아 치는 겁니다. 반감을 가져 치는 거죠. 혐오감 강한 반감 그런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리파그넌트 하면 그것이 강한 반감을 거부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니를 떼내고 파그넌이셔스 하면 말 그대로 거기에서는 싸움 하기를 좋아하는 주먹 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리벌전 이라는 단어를 반감 혐오감 공포감 이라는 의미를 알아봤고요. 공교롭게도 이거하고 발음이 비슷한 세게 발음이 나는 것이 리펄전 이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면서 거기에는 다른 격 또는 청력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주먹으로 팍팍 치는 그러한 의미로서 리파그넌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반감 혐오감 그런 의미를 갖는 다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서 관련된 중요한 단어 리파그넌트 나 퍼그넌시오스 라는 그런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반감 혐오감 에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역겨움도 반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역겨움은 디스거스트 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벌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처는 독수리 콘도로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벌처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 여기서 이런 단어에서 원래는 나왔다. 플럭 이런 만화가 나오고요. 또는 태어라는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플럭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제가 몇 번 플럭 하게 될 때 플럭은 우리가 털을 뽑을 때 어떻습니까? 플럭 하는 소리가 나죠? 털을 뽑을 때 그런 소리가 안 나나요? 땅 속에 뭐가 박혀있는 뿌리를 뽑을 때 힘을 줘가지고 무를 무뿌리를 뽑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혀있는 무뿌리를 뽑을 때 잘 안 뽑히죠? 힘을 줘가지고 용을 써서 막 뽑을 때 결국 빠질 때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플럭은 뿌리를 뽑다 또는 머리 흰머리 같은 걸 뽑다 털을 뽑다 할 때 플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때는 힘을 세게 줘가지고 탁 당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콘도로 이에는 머리하고 목쪽에는 털이 다 빠졌습니다. 이런 털이 다 빠졌는데 털은 다 빠지니 불쌍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하늘에서는 제왕입니다. 엄청나게 사나운데요. 어느정도 제왕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면 상당히 놀랄 겁니다. 플럭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더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콘도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는데요. 벌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벌취를 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종류의 하나다. 다양한 큰 세의 종류의 하나인데 희생물들을 잡아먹는 이런걸 맹금류라죠. 맹금류의 하나다. 특징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 같습니다. 아주 어두운 어두운 어떤 겁니까? 플라우미 의지하면 이제 털을 얘기합니다. 깃털 플럼이라는 여기 a를 e로 바꾸고 뒤에를 없애서 플럼 하면 이것이 깃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깃털로 우리 펜을 많이 만들었죠. 펜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필자들이 펜을 쓸 때 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펜네임 이라고 하는데 브로우스 에서 온 그런 이름으로서 num 더 플럼 하면 num 이름 이라는 뜻이고요. 더하는 오브라는 뜻인데요. 플럼 할 때 플럼 이 거기에서 깃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펜의 깃털의 이름이다. 펜이름이다. 펜네임을 말 그대로 브로우스는 넘더클럼 이라 하면서 그것이 영어에도 그대로 써서 넘더클럼 하면 필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럼 플럼은 깃털의 헬렌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그런 깃털을 뽑는 걸 플러기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털이 없는 머리 하고 목을 갖는 게 특징이고요. 일반적으로 뭘 먹습니까? 캐리언 하면 죽은 동물들의 사체 고기를 얘기합니다. 캐리언 캐리언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말고 언젠가는 재미있게 설명할 그런 때가 오겠습니다. 그때 또 설명을 할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 벌처는 죽은 동물들이 딱 죽으면 하늘을 삥삥 날르다가 잽싸게 내려와서 그것을 그냥 떼거지로 붙어가지고 뜯어 먹는데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도 회사가 망할 때 어떻습니까? 그런 회사만 고려가지고 막 잡아먹고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약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씁니다. 로페이셔스 앤 프레더트리 와 프라피티어링 내처 그래서 사납고 남들을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또는 이익을 착취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록 어떻습니까? 머리털이 다 빠진 벌건승이 같은 벌처지만 날개를 펼치고 어떻게 하늘을 높이 날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클링 오버헤드 이렇게 얘기했었죠? 하늘을 빙빙 납니다. 왜? 먹이를 찾아서 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먹이가 포착이 되면 찾으면 벌떼처럼 밑으로 급강화를 해서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시체의 상처를 벌리고 파헤쳐가지고 살을 발라 쳐먹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벌거 펼쳐 벌떼쳐 벌리고 해쳐 살을 발라쳐 벌쳐 발쳐 이런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그 이름이 벌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여기 보게되면 찢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도 벌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찢는거나 벌리는거나 찢어서 벌리는거나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벨레어 이런 것이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죠? 더 의미를 확장해보면 플럭이라는 단어에는 용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용기의 의미를 갖는 용기라는 의미도 달라가 있지만 이 벨레어가 이제 이게 A로 바뀌었어요. 뒤에는 L이 하나만 붙고 OR만 붙으면 용기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벨러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만 참고로 그런 걸 알아두시고요. 이런 벌쳐가 실제는 또 우리 실생활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티벳 지방입니다. 이 티벳에서는 여러가지 장례 품속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장은 영어로 얘기하면 Sky Bearer 이라 하는데 Sky Bearer 은 왜 Sky Bearer 조장인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땅 속에 묻으면 그냥 매장 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속에 다가 묻는 것은 수장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숲속에 나무와 이렇게 하는 것은 수목장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장례식 풍속이 있을 거고요. 하늘에다 만약에 묻는다고 얘기를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Sky Bearer 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새들한테 콘도르한테 또는 벌쳐한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게 하는 그런 장례 풍습이 있다면 그것들이 먹고 와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서 전세계를 삥삥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Sky Bearer 하면 조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바이지방에는 이런 조장 풍습이 있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조만한 사원이 있는데요. 그런 사원이 그런 걸 주로 담당을 하고요. 장례식을 거기에 와서 이렇게 사체를 자 이것들이 뭐 다 저기 남은 이 뼈까지 물고 어디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뼈는 가지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 놓은 다음에 몸에 상처를 이렇게 넣고요. 이제 장례 어떤 조그만한 의식이 끝나게 되면 자리를 비우면 이런 벌쳐들이 벌떼처럼 내려와서 자 이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이 벌쳐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높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장을 해서 산에서 이렇게 막 뿌려주는 것도 있고요. 또는 강에서 뿌려주면서 멀리 가가지고 원원이라도 멀리 더 돌아다니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스카이베어리울도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사체를 막 먹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 조차 싫은 그러한 풍경이 되겠지만 이제 그 의미를 그런 쪽으로만 아까처럼 노업한 곳에 날아서 멀리 멀리 이렇게 다니게끔 한다면 그런 의미를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장 풍습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건데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뜯어먹고 다시 날아가는 너무나 잔인하죠. 끔찍하고 그래서 이러한 풍습을 이 사람들은 문화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종이라든가 벽화에 이런 모습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람이 있고요. 이 벌처가 이렇게 찍어먹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벌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조장 풍습이 있습니다. 그때 이 벌처 이 벌처가 조장 풍습을 할 때 관계되는 그러한 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벌처 얘기하게 되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벌처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벌처 펀드는 어떤 건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벌처 펀드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금이 모여있는 걸 풀이라고 하죠. 풀 이렇게 어떤 자금 투자자금 어떤 투자자금 입니까 사용되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구입하는데 뭘 구입합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이 금융자산 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리얼 리스테이트 그걸 어떻게 구입해요 박인 프라이시스 헐값 구입하는 그런 자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벌처 펀드는 비교적 위험합니다. 그러나 제공해주죠. 큰 잠재적인 이익을 제공해줍니다. 잘만 되면 그런게 된다는거죠. 우리나라가 IMF가 왔을때 외국에 벌처 펀드 같은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알짜배기 이런 회사가 순간적인 금융위기에 처해서 어려운거를 그 자산들을 다 할값에 사들여가지고 떼돈을 그 사람들은 벌어갔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의 상장회사의 지분들이 알짜회사 지분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들을 많이 샀습니다. 정말 IMF때 우리나라는 큰 강도를 당했다 크게 털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말이 않을 겁니다. 그런 벌처펀드 그래서 그 퍼포먼스 오버 벌처펀드 벌처펀드를 운영하는 능력은 있죠. 뭐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벌처펀드의 성과죠. 성과는 뭐뭐에 의존합니다. 뭐에 의존합니까? 그 능력의 기술의 누구?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의 기술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이냐면 찾아내는 아이데나파잉 하고 그리고 구입하는 어떤 거를 자 언더밸류 이 값이 낮게 책정이 돼있는 자산을 자 그러한 자산은 어떤 자산입니까? 자 바뀌어질 수 있는 자산입니다. 어떻게 아주 이익을 가져다주는 투자자산으로 프로피트블 인베스먼트로 자 이러한 벌처펀드가 이제 이제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벌러러블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벌러러블은 이 벌처가 한번 이 시체를 벌려가지고 이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이 벌려서 이 공격을 받기 쉽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이 벌러러블이 자 당연히 자 어떠한 단어를 갖고 있는지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이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보게 되면 이 벌레어 플럭 투 퇴어 라는 그런 데서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누군가가 내 털을 다 뽑는다 그런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는 나를 그냥 다 찢은다 그렇게 찢어지기 쉬운 자 이 공격을 받기 쉬운 몸이 몸이 만신창이가 되기가 쉬운 이 벌러러블 자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은 알아뒀습니다 자 이 단어는 자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노출되어 있고 무반비 상태로 되어 있다 뭐뭐에 대해서 비나이라든가 이 도덕적인 공격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뭐 정신적이라나 유체적으로 상처를 아주 받기 쉽고 또는 유역에도 빠지기 쉬운 그런 성향을 가진 그 벌러러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단어가 어떻습니까 2013년도 수능영어에 자 출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예문의 지문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자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 벌러러블이 나와 있는 그 지문만 이렇게 이제 뽑아 봤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주된 효과 뭐에 주된 효과입니까 안전벨트 규제법에 관한 입법에 관한 주된 효과는 자 뭐 이동시키는 데 있다 뭘 이동시키는 데 있냐면 그 부담감을 어떤 부담감 자 위험의 부담감 어디로부터 자 사람들로부터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 Already Best Protected 이미 아주 잘 자 보호되어 있는 차 안에서 자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부터 어디로 가장 이 취약한 이 공격받기 쉬운 자 그러한 보행자나 이 자 자전거를 타는 그런 사람들 그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차 밖에 있는 사람들로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 그 features added to vehicles 로즈 자 안전 그 장치들이 추가되어 때 어디에 자동차라든가 이 길에 추가될 때 이 운전자들은 느낀다 덜 자 자기들이 공격받기 쉬운 것으로 자 더 공격받기 쉽다면 자기들이 더 취약하다는 건데 덜 공격받기 쉬운 것으로 느끼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취하는 경향 어떤 취하는 경향 더 많은 자 기회를 자 취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벌러러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제가 강의하는 단어들이 전혀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자 어디든지 쓰는 그러한 생활의 필수 단어면서 자 시험뿐만이 아니고 뭐 토익이라든가 토플이라든가 저 그런 단어에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제 16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